안녕하세요 산사람 입니다. 오늘은 이 나무 무늬종들이 참 많이 눈에 보이네요. 자 이 보십시오. 무늬 한 번 보십시오. 무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한 번 보십시오.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오늘 기분 진짜 좋습니다. 저 위에도 무늬가 착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무늬들을 보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멋집니다. 무늬가 진짜. 이제 익을수록 마쳐내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